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족구입니다 이번 경기는 작년부 경기로 JK리더스와 세종퍼스트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JK리더스의 공격수는 김성기씨, 세종퍼스트의 공격수는 김익범씨가 되겠네요 경기가 1세트 시작을 해서 지금 후반전에 왔네요 1세트 2세트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3세트 2세트 3세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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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잉 아 4대2 4대2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요 4대2입니다 우선 운동장 5측에 아파트가 있어요 자꾸 그쪽에서 담배 흩힌다고 운동장을 부릅니다 우선 운동장 4단계 옆에 흡연 위협이 있으니까 여기 해칭 위협에서 흡연을 놓치기 바랍니다 3단계 4대2 5대3입니다. 3대3입니다. 5대3입니다. 6ait. 5대3입니다. 5대3입니다. 6대4로 KK리더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7대4입니다. KK리더스 리드. 8대4입니다. 8대4입니다. 9대5입니다. 9대4입니다. 도협회장기를 축하하는 에드베르니 국방대학교 축구장에 높이 떠 있습니다. 10대4입니다. 잠시 타임을 불렀네요. 세전 퍼스트에서 타임을 부른 것 같습니다. 10대4입니다. 10대4입니다. 에드베르니 바람에 잘 떠 있습니다. 10대5입니다. 10대6입니다. 공격 실패입니다. 10대6입니다. 아까 입세트에서도 서브를 못받아서 뒤집어졌거든요 JK리더스에서 서브를 잘 못받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대 8입니다. 한경이 했어요? 네. 이기지로 나왔는데 안경이 했습니다. 이겼어졌어요? 아, 졌습니다. 아, 이게 저는 연습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튀니까 더 빨려졌습니다. 그니까 실내부장 좋으면 사실은 인조부장. 그러니까, 잘 튀는 데서만 하다가 안 튀니까. 인조부장이 되어야지. 할 게 없더라고요. 경기는 다 여기서 하는데 연습을 거기서 하면 어떡해. 이게 웬만하면 거기서 할게. 뭔가 잘 튀는 데서 리듬이나 느낌을 하다가 안 튀니까. 이게 딱 다 막혀보니까 리듬도 안 막혀보니까. 타이밍이었어. 근데 그럼에도 이게 많이 하신 분들은 노련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태안 군대표. 군대표. 네. 김승호. 이 팀 있었단 말이지? 아니요. 이 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요? 네. 그래도 여기 일부가 이 코트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코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쪽으로 좀. 와 저 축구장 쪽 저쪽은 진짜. 사람이 막. 잔디가 이러더라고요. 뭐지. 라이브 저 잔디 소중이. 예. 아 일부만 여기서 하고. 일부들은. 아 저 뒷. 예예. 저 7코트만 이랬는데.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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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아 네. 2시간 걸렸어요. 오토바이 타고. 멀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2시간 만에 오셨네요. 하하하하. 고속도로도 못 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새끼새끼라니까. 하하하하. 차를 건너고. 하하하하. 죄송하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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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은. 마누라 교회를 가니까. 네. 차를 써야 되니까. 내가 차를 가꾸면. 교회를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한 새벽기도 갔다가. 하하하. 교회에서 그냥 바로 그냥. 다섯시 반에 출발했는데. 여섯시 반 일곱시 반. 그래서. 두 시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비상으로는 두 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죠. 차로 왔으면. sparks 잠냐로는. 좀 쏘면은. 두 시간 안에 오는데. 1시간 안에. 두 시간은 얼마나 불꼬타가. 달 nos rồi. 중간에. 여기는. 여기 어디야. 위 elderly come big break. 이 친구 새 거. 연결 belo. 트레탈을 해 지금. 했어. рег Trib The President. 브리만라 사이 raised. metals ready. 아 아 아 아 13 대 12 입니다 제이키리스 가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아 1세트는 아산 아 세종 퍼스트가 승리했거든요 아 아 14 대 12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3. 으 아 어 어 아니요 아 아 으 으 아 아 으 아 아 4 4 4 5 4 4 4 5 4 5 세트와 똑같은 현장이 벌어지네요 의 세트에 도 k 속 니다 하고 있다가 끝에서 잡혔거든요 2세트에서도 서버리스브가 잘 받았습니다 제이키리더스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아 본인의 실책으로 제이키리더스가 본인의 실책으로 2세트까지 잡네 여기는 할리족구입니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